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 추천안에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제보공작 의혹 포함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.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,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신속히 제출하라 촉구했습니다. 이에 한 대표는 입장물에서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